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보령 토동땅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. 이 농장에서는 토동땅 4만 2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중소보는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. 또한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일제집중소독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